안녕하세요. 습시다이버입니다. 강철부대2 32인이 공개되고 벌써부터 참가자분들의 스펙이나 직업등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개성인껏 뛰어난 참가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2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마스터분들의 스펙 또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공군이 처음 등장하면서 마스터님도 처음으로 공군 출신분이 나오셨습니다. 첫번째, 박민혁 마스터님 SLT 특수탐색구조대대 출신으로서 사실 공군특수부대가 타특수부대에 비해 진입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영어도 필요하고 신체능력도 약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최우수 항공구조자 출신으로서 국군의 날 시범을 하셨죠.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는 무조건 최고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최병덕 마스터님 제707 특수인무단 출신이시죠. 바레인군 훈련교관 즉 타국 타군을 교육하셨다는 건데 두말할 거 없이 최고셨다는 거죠. 해외 파병 및 대테러, 무술 시범 및 경호작전 등 일반적인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재할 수 없는 여러 커리어가 있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웅태 마스터님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십니다. 신기하게도 드디어 현역 마스터 분이 나오셨어요. 현직 해양경찰특공대 검색팀장님이시고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유니크한 커리어가 정말 많으신데 미군 특수부대 컨베티브 교관을 하셨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 최초로 미군 근접전투 프로그램 컨베티브를 수료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태경특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주지수 블랙벨트 그리고 2017 경찰 소방 올림픽 주지수 부문 금메닐리스트시고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커리어가 있으신데 안웅태 마스터님 특집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 기재하기가 힘든데요. 안튼 강찰부대 2가 전체적으로 볼륨도 커지고 영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는 조직에 따라 실시하는 부분, 참가를 기피하는 부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군, 경, 관, 여러 분야의 참가자분들이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민분들께 다가가고 자신의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 환경의 생애인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시즌은 왠지 마스터님들의 활약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